뉴턴 콰이어가 유튜브를 통해 코로나 19 극복 응원 프로젝트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뉴턴 콰이어는 전공자와 비전공자가 참여해 함께 코로나 19를 극복해 나가자는 의미가 담긴 노래 선물을 부른 프로젝트 영상 우리 모두 조금만 견뎌 보아요를 공개했습니다. 뉴턴 콰이어는 가사 내용처럼 아름다운 세상을 우리가 힘 모아 손잡고 만들어 갔으면 좋겠다고 전했습니다. 뉴턴 콰이어는 가사 내용을 공개합니다.